마치 시간이 거꾸로 흘러간 듯합니다. 서울시 종로구 익선동 166번지. 이곳은 아주 오래된 서울입니다. 골목은 무려 100년에 가까운 세월을 끌어안고 있습니다. 익선동의 특별함은 이런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이런 벽 같은 거가 몇십 년 된 그대로 살아있어요. 서울 시내 안에 이런 동네가 있냐고 다들 그러세요. 사내원 안에. 그랬으면서 볼 게 많다는데요. 시간에 거미줄이 엉킨 익선동엔 아무 데서고 느낄 수 없는 이곳만의 멋과 정취가 있습니다. 음, 맛있어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골목의 매력에 빠지죠. 이곳은 모델의 음식이 되어있고 와인을 많이 마신다면 즐거운 밤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존재해온 그 시간만큼 수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곳. 익선동 166번지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. KBS 한글자막 by 한효정